두 가지를 굉장히 잘해요. 최민수하고 송강호 굉장히 잘하는데 사람이 좀 왜냐면 저한테 호주에서 그것도 국제전화를 벌어요. 국제전화를 벌어서 어, 여보세요? 어, 나야. 어, 형, 뭔 일이에요? 20분만 가만히 있어. 혼자 송강호 노래 막 내는 거예요. 사회인의 추억을 해요. 사회인의 추억을 지금 다 까먹었어요. 아! 짧게 짧게. 최민수 짧게, 송강호 짧게. 짧게 짧게. 절망으로 할 게 없고, 없어. 예, 사회에 좀 했잖아요. 아, 나 요밖에 안 나와요. 그거 말고, 뭐 했잖아. 미국, 미국 땅. 아, 그것을 다 여기에서. 아, 맞다. 이거 여기구나. 괜찮아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이런 걸 시키면 어떡하라는 거나.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취미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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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미있어. 왔다면 대장올 생활이 없어서. 아이씨. 여기 잘 되는 거 봤어요? 에이그. 에이그. 긴장했어. 에이그. 대장해. 찹콜빛. 형 갑자기 시키면 어떻게 알아요. 멀리서 오셨어요. 대구에서 오셨어요. 부사대에서 오셨어요. 자왕 대장 대장 뭐가 있죠? 나 떨고 있는 이렇게 하면 너를 레어적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너무 좀 세다 자자 자자 말은 얘기하는데 떼고 너무 좋죠 그리고 그거 웃겨요 주옥이의 어머님께 어머님 짜장면 씹어보셨어요 그거를 최민수 보정으로 하는데요 야야야야 이렇게 생각나고 이렇게 생각나고 이렇게 생각나고 나는 흘만 흘리고 어머님 짜장면 씹어보셨어요 어머님 짜장면 씹어보셨어요 저희도 다 지난번에 먹으신 거 같아요 어머님 짜장면 씹어보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배로에요 재배로 할 수가 없다니까 성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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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생각했는데 그냥 어 그 영화 대사니까요 요구를 하셔도 안나 그게 아니라 아니 근데 지금 따라가는 게 지금 생각이 안되어 그런거 같아요 이거보다 아휴 자기 딴거 아니야 딴거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뭐 또 열었습니다 또 열었습니다 아휴 효진씨가 어디서 났네 아휴 이그 이그 아휴 그 상대모사를 지키면 진짜 어떡하냐 그 성장하십니다 그 성장하십니다 저거 할 때 뭐가 있을까요 손담원 손담원 아니고 딴거야 손담원 아니 진짜 지금 제가 생각이 안나요 지금 하나로 아휴 아휴 하나 짧게 하고 또 우리 노래해야돼 시험에 시험에 야 시험에 야 야 우리 너 화장실 다 먹었고 이거 봐 시험에 시험에 하고있을 때 화장실 갔다 왔다 아휴 아휴 진짜 이거 정말 아휴 아휴 아 정말 얘기 좀 하고 있어봐요 아휴 죄송해요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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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